자 난 준비됐어. 가자 설마 공개 처형을 뭐야 이러면은 결말이 틀리잖아 결말이 틀린게 아니지 왜? 틀린거 아니야 그러면? 아 결말은 똑같겠구나 근데 과정이 좀 틀릴거 같은데 과정이 약간 다른거지 주인공이 지금 케인 대신에 총을 맞은거에요? 다시 말해 그니까 그 그 대령이 저격을 할 때 어 얘가 맞았다는거잖아 응 얘 말고 얘가 맞은거지 여기서는 얘가 맞았지만은 다른 데서는 얘 말고 케인이 맞았겠지 또 다른 케인이 응 그냥 복제가 많은거네 불사신이 아니라 그래 GDI MCB 리페어하고 디플로이하고 케인 옆에다가? 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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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트랙션 전으로 이동하라는데 그 케인을 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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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 잠깐만 한번 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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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갈까나 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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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중갈거임 말리지마셈 GDI GDI 얜 또 뭐야 G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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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형 같은데? 조그만 자 난 하여튼 서포트 할거야 레벨 20 레비아탄 이야 이름부터가 세보인다 레비아탄이 그게 바닷속 신화생물이었나? 아닌가? 땅인가? 바다 아 땅이 베이모스인가? 하아 자 갑시다 메두사 바절리스크 준비 완료 오케이 가자 수리를 하면서 계판인데? 계판이죠 하루를 하루를 하루라 차량 못 뽑네 아 나 여리 미션 좋아해 좋아 야 니거 2군 중요하다 거기서 응? 응 알았어 그러면은 가야되는 게 밑에 가야되는구나 밑에? 초록색 저거 뭐야? 초록색 거기로 가야돼 초록색 아니 저거 먹지마 저거 돌은 먹지마 저거 적어주는 거긴 한데 기다려봐 너는 또 빨간색이야 그러게 헷갈리게 그 색깔 또 바뀌었어 발자국은 뭐야 이거 엔지니어 보호하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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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보호하래 엔지니어 앞으로 가지마 아 하나만 좀 점 사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내꺼 진짜 안좋네 좀 쎈애를 주지 차라리 줄거면 이런 애들 1티어짜리 애들 주냐 밑에 빨간색 먹자 빨간색? 나중에 필요하겠지 나중에 필요하겠지 밑에꺼 부터 아 케인이 바다출혈로 죽기 4분 40초죠 케인이 아니지 자기 자신이지 아 쟤 랜스업 디플로이 했다 맨치템이지 않게 포병상대로는 근데 포스는 굉장히 좀 쎄보이지 않아 내가 자 우리 1군도 랭크업 해야지 그치 그치 어 너 죽었다 관리 잘하라구 하나 하나 먹는게 한 마리 죽었어 어 어 봤어 그걸 놔둬 옆에서 직격 85호 잡았어 그 다음은 너야 골리야만 잡으면 되겠다 뭐야 활성화했다 니꺼만 내꺼 있어 니꺼 위에 위에 있구나 공격받고 있는데 야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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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나나 뭉쳐 어 오케이 내가 뒤로 빼 내가 엔지니어 죽었으면 이거 캡처 못하는거네 응 뭐야 나 뭔가에 공격받았어 오이 샛 야 뭉쳐 야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아 내꺼 이름 빨간색이어가지고 뭔가 했네 순간적으로 뭉친하고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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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오케이 거의 다갔어 거의 다갔어 뽑자 엔지니어는 필요없고 불독 아 이거 씨 아 엔지니어 하나 있어야되나 뭐 하나 온다 자식 저거 엔지니어 하나 있어야되나 뭐 하나 온다 자식 저거 왜 인구스 벌써 막혔어? 맙소다 어 아이 자식 저거 오 이자 좋아 어 어 엔지니어 보내가지고 열심히 저거 좀 가져오게 돌 좀 챙겨오게 지들끼리 싸울 때 재빨리 돌 챙겨와야지 아 레인지 부스도 있네 스피드 부스도 있고 얘도 그렇구나 얘들은 딱히 뭐 스킬같은건 없고 자 저는 이동합니다 아 여기에 모여 있구나 어 여기도 있네 오잇잇잇잇잇잇잇잇잇 느낌이 안좋은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좀 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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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거 저기 수리 안된다 터치면 그래? 차로 못 뽑아 탱크 좀 잡아줄래? 뭐지... 기똥차게 들어오는데 로란색? 로란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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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데 근데 내가 갈테니까 너 거기서 막아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긴 하는데 저씨 이거 뭔지 차량도 같이 움직이지 말하면 잘 못잡는다 저거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야겠다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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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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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아, 배고프다. 배고프네. 아야야야야. 오르카도 잡아주고요. 어, 오르카가 뭐더라? 돌고래였나? 응, 좀, 오르카? 어, 저기, 돌고래. 내가 먹어야지. 내꺼, 냠냠. 니가 먹었냐? 응. 왜, 불만있어? 아니야, 업계 다이너스니까 사람없어. 업계 다이너스니까 사람없어. 만약 니가 먼저 먹었으면 업계 안되잖아. 내가 업계기는, 업계기는 안되잖아. 아, 그런거지. 일권좀 뽑아야겠다. 엔지니아 좀. 어, 이슈 터졌다. 아이, 벙커 진짜. 오지게도 많이 때려가지고. 내꺼 수리좀, 내꺼 수리좀. 수리? 내꺼도 피 없는데? 내가 더 없을걸? 내가 더 없을걸. 야, 밑에, 밑에 보 온다. 어, 마모스 저거, 마모스 저거 먹어라. 빨리. 에이, 일꾼이 없어. 뽑아. 뽑을 인구수 없는건 아니지? 저거 잡아야겠어. 미안하지만. 나 일꾼 4마리나 있네. 5마리 있구나. 다이군이네. 가지고 있는거. 나 일꾼이 없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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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터진다. 뒤로 뺍시다. 열심히 수리하고 있어요. 터왔네. 와우 터왔다! 애들 막 죽어나가고 있어.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 기다려봐 여기 탈거 많으니까 어 필요없는거 다 자폭 좀 하고 올게 그냥 다 꼬불쳐 타자 엔진이 한번 봐봐 니꺼 지금 수리하고 있긴 한데 이 자리 수리 좀 업글은 다 되어있다 나도 업글 다 되어있네 이거 오 훔칠거 많네 응 훔칠거 많으니까 지금 일단 베이모스 어디 가져가고 빨리 뭐 이거 앉아있는건가 서있는건가 입구는 최대한 많이 뽑아서 하게 차라리 그려 그렇게 하자 그려 그렇게 하자 스킵포인트 있네 좀 아까운가 아깝다 얘넨 좀 아깝다 죽여 그냥 아니 두개짜리잖아 양손이잖아 양손 두개짜리 비싼거야? 양손이면 없게 된거야 강화된거야 그럼 이제 탈게 타? 나도 타러가야겠다 저거 내꺼야 이 자식아 건들면 죽여버리겠어 니 일꾼 저 개새겨서 업글 다했어 아 자식아 업글 나오고 다 되어있다니까 아니 업글 내가 먹어야 업글 된다니까 아니 저 삼티어 업글 없잖아 있어 다 되어있어 지금 삼티어 업글까지? 어 다 되어있어? 어 엄마 가져와야 죽었더니 아 됐어 니 가지고 있어 그 다음거 내가 먹으면 돼 또 뭔가가 나오긴 하겠지 어 뭐 아 아 아, 쒸쒸쒸 쒸쒸쒸 오케이 아 진짜 수리하는거 저거 다 저 뭐냐 뒤부터 있는거 진짜 수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 안죽어 자 내가 먹는다 완전 고테크 유닛만 있어 얘 뭐야 마스터돈 얘 그거 안되지않아 공중공격 돼 응 지금 위사에 달렸잖아 아 그거네 자 이거 보시고 응 출강이다 이거 은근히 오래 걸리네 미션 아 이거 업고라면은 같이 되는구나 한사람이 없으면 그래 응 내가 같은 라인에 가면 좋은 점이 그건가 보네 오케이 레이서 왔다 허리케인 튄다 응 깔고 좋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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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까지 가야겠구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뭐야 이거 야 이거좀 뭐야 거기 또 있어? 어 어 근데 금방 부지겠다 야 당최 쎄가지고 애들이 응 당최 너무 쎄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고 그대로 그대로 입성 응 뭐야 추리하느냐고 세마리 쓰느냐고 못찾다냐 농락하려고 우리 옆에 왔다 옆에 왔다 옆에 왔다 옆에 왔다 옆에? 니가 부셔 옆에는 맡기겠습니다 자 갑시다 이쪽으로 응 끝났네 이거 이미 어딜 감히 내 일꾼을 이 자식이 오케이 이쪽은 처리 끝났다 오케이 이쪽은 처리 끝났다 저기 뭐야 응? 저 뭐야 9시 뭐냐고 10시? 10시? 아 그 저기 자폭하는거 뽑아주는거 우리편으로? 응 개꿀 아니야 근데 깼어 이미 그러니 이미 낀어 이리와 올라와버리 근데 이게 건물 이동속도 문짱 빠르긴 하다 건물이 빠르다고? 지금 업그레이드 두개나 다 해놔가지고 저 뭔데 저렇게 안중이야? 스파이더 탱크? 응 넘어 한 25분 한거 같은데 한 25분 한거 같은데 좀 오래 걷긴 했어 응 미션 두개 불량이었다 네. 23분. 레벨 9네. 바로 가자. 마지막이잖아. 그치? 어? 와이프네. 지뢰아지마. 리가 오지게 하라. 불쌍은 아니고 불...노 아니야? 불쌍은 아니고 불...노 아니야? 불쌍은... 지금 한 번도 안 죽었거든 개인이 그러니까 맨날 GDI가 맨날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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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항상 죽은 적이 없어 개인은 1편에서 죽고 2편에서 또 죽고 3편에서... 3편은 안 죽었구나 넌 타워로 들어가야 돼 조그만 희생이야? 어떡해 아아 TCN도 뭐야 메디카 트레이닝 그 다음에 특수촬영 오는거 잡고 여보셔? 응 듣고있어 나는 서포터였겠다 뭘로 갈래? 글쎄 디펜스가 되지 않겠어? 디펜스가 달려나? 응 보병도 별로 약하잖아 근데 약하긴 해도 그래도 공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 센츄리언 많이 가죠 간다 응 가자 내가 3티어까지 풀려있다 그러면 좋을텐데 보병도 두렵게 많이 나오네 저거는 트위스 잘 섞여있네 자 디펜스를 보겠습니다 자 디펜스를 보겠습니다 자 디펜스를 보겠습니다 이동 아이씨 넌 나가다닐 수 있구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려가는 길이 여깄네 어떻게 막을래 다닐 수 있구나 다닐 수 있구나 다닐 수 있구나 다닐 수 있구나 일단은 컨트롤러도 있지 우리 지금 앞에 있는거 바로 앞에 있는거 이거? 어 요거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 어 지키는거 요걸 지켜야돼 컨트롤러도 하나가 아닌거 같은데 저기도 있네 컨트롤러도 하나야 우리 기지 바로 앞에 있는거 저기 위에도 있잖아 몇개 더 있기네 몇개 점령을 해야되네 에읕자 점령은 뭐 뭐로 하면 되는거야 뭐야 이거 아이거 이씨 야 잰가 이거 센트리언 이어땄부시거 commercially는 타이비 공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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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 안되쟤 벤거 자 굿 나 지금 뚜껑 막고 있는디? 어 뭐야? 인구수가 최대 인구수 60에서 장이긴 하다 오케이 아따 왜 자식들이가 아 집이 왔네 애들 안 되겠다 이거 잘 모아놔야겠다 능력이 좀 모여야 될 것 같아 어 지금 모을 틈도 안주고 있어 스킬 포인트 아따 왜 자식이 왔네 아따 왜 자식이 왔네 아따 왜 자식이 왔네 아따 왜 자식이 왔네 스킬 포인트 와봤다 아따 저야 코 내게 와 얘도 그라운드만 가능한거 딱 잡아보세요 그럼 돌멩이 대체 한번 볼게요 크롤러 죽었어? 뭐가 죽었어? 아군 크롤러 죽었다 몰라? 강원 다했다 다했어? 너 거기 있냐? 그쪽도 난리가 났구나 정상이야 공중 잡는게 이렇게 많아 이렇게 넣자 됐지 그리고 나머지는 센츄리언으로 센츄리언으로 저 위에 먹어야 되는데 약간 푸쉬를 해야되나 보네 센츄리언으로 가야되는데 센츄리언으로 가야되는데 더 못가네 푸쉬하자 어디로 갈까나 위로 갈까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 아군 저거 서포트 어 먹었다 먹었다 아 뭐여 졌어? 패배한 이유가 뭐죠? 뭐지 먹혔나요? 어딘가 모르겠어 미션을 뭔가 자문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응 다시 해봐 우선 스킵 스킵 고해 뭔가를 자문이 이해해서 차라리 공격으로 가서 스태스 탱크 잔뜩 뽑아야겠다 스태스 탱크 스태스 탱크 난감하네 아 저 네트워크가 있구나 저게 꽉 찼었나보네 쟤 떨어지면 안되는거 아니야 혹시 그런거 같애 후딱 저거 먹고 온다 저거 뭐야 그 스킵포인트 올려주는거 그 스킵포인트 올려주는거 스킵포인트 쟤들보다 더 많아야 될거 같애 지금 총 7개인가 있는거 같은데 6개, 7개? 쟤들보다 많이, 많이 먹어야 되는거 같애 전질 스킵포인트 다 찍었고 푸근를 리퍼 좀 많이 가자 계속 뽑아 계속 쭉 뽑읍시다 또 뭐야 이거 코디학 저 자식 계속 쏘네 열심히 수리하고 오케이 이 정도면 할만하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소리 다 했어? 오케이 잡았다 으쒸 너도 엄청 몰려오는거 봐 내 엔진이 공격적인데 너무 야 다 덤벼어 응 순삭 응 순삭 저거 쓴 저기 뭐 맞냐 저기 일단 이거 들어 올리자 들어 올려서 여기로 옮겨 하나 더 먹었다 여기 뚫어버려야겠네 아 레비아트 한 채 피통이 천이베 미쳤는데 오일푸드 있네 남쪽에 있는거 잡아주면 되냐 남쪽에 있는거 바로 밑에 있는거 저거? 이동하는데 내가 잡아줄게 여러분 기대가 이제 추가병이 올거거든 이제 TF 요새 저거 비싸 이제 이동하는거 이동하는거 오시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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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합니다 자아 저기 뭐있다 이거 뭐야 어머 아바타다 먹어야지 아바타는 먹어야지만 요시 줘 아바타 나왔다 끝났다 게임 아바타 뭐 잡았냐 먹었어 꼬불쳤어 됐어 어 리퍼 좋네 오케이 아주 스무스합니다 어님 저거 뭐야 에이 감사아 인구수 76 오셨구요 여기까지 빌자 좋았어 야 랭크업하고 이리와 랭크업해 그치 3 좋아 이정도 밀었으면 그래도 뭐 3 좋아 너 얼마나 밀었냐 조금만 더 밑에? 응 지금 96% 야 저기 우리 본진 남쪽에 있는거 어 뺏겼다 아이씨 저게 저게 뺏겼대 야 그쪽거 빨리 먹어 됐다 끝났다 아 나 병력 조합 너무 좋은거 같애 아이씨 야 너는 또 서포트를 또 지원받잖아 서포트한테서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도움받고 있어요 아이씨 애들 랭크도 쩔어주고 끝났네 어 떳는데 저거 뭐야 헐 오우 폭격기 다잡네 혼자 다잡아 요샌데 완전히 저거 아래 그렇죠 저거 어떻게 잠깐만 하필은 난 딱 왜 내께 보이냐 하필 하필 병력도 지금 어딨어 그거 저거 잡을 수 있냐 이거 잡아야지 잡을 수 있냐가 아니라 삼만인데 삼만을 못잡겠냐 뭔가를 뭔가를 소환하고 있어요 소환도 하네 하필 하긴 뭐 그래봐야 삼만이지 뭐 그래 까질까 저 커맨 커맨더부터 쳐봐야 되는데 꽤 아프거든 커만드가 캡틴도 있어? 존 캡틴? 처음 보는데 존 응 수리해 줄게 수리해 줄게 수리해 줄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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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지금 위에 폭격내리는거 아니야? 으아야랴 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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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 저기 일정 간격으로 폭격을 투하하네 폭탄을 투하하네 수리해라 수리해라 빨리 엔지니어 하나 나왔네 뽑지도 못하는데 지금 많이지못다 아군이 수리를 해주길 바라야죠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제 5...64% 남았는데 얘네 왜 이쪽으로 올라가냐 혼자서 내 기지가 좀 몇개 있긴 한데 거기에 뭐야 벌써 이동해? 쟤 뭐야 내가 내게 아프니까 튀는거죠 너 수리하는거 있냐 폭격만하네 올라가는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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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다다정다 와 진짜 쎄구나 맞는게 폭격기 쎄 한 마리만 더 죽으면 엔진이 뽑을 수 있겠는데? 도망다니써 저것이 이쪽으로 오면 좋은데 저 9시로 오면 좋은데 멋있어 심지어 빠르나 지금? 이동하는게? 응 좀 요소 꽤 빨라 나 저거 타이버리언 집을래 집을꺼니까 알아서 해 야 어디갔어? 저기 내려가서? 야 한 명만 가는게 알 것 같다 너 중앙중앙어쯤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응 거기 또 이동할거 아니야 그지? 고치고 고치고 있는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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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터진다아 흐흫 흐흫 뭐야 그니까 저게 끝이야? 또 이동한다 뭐야 무슨 공격으로 이상한 공격 받고 있는데 나 지금? 위에서 레이저 공격 위에서 레이저 공격? 아 존 캡틴? 뭐 레이저로 이.. 뭐.. 유도하는건가? 인공위성같은걸로? 흐흠 의상폭격 존나 센데? 엑 흐흫 이거 데미지 맘좋다야 좋아 좋아 열심히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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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카페 투카페 강공이다 스파이더 탱크 저거 뭐냐 되게 희한한거 가네 지리끼리 뭉쳐있으면 저거지 저거지 링크가 되는거 같은데 잡았다 끝났다 게임 끝 하품이 계속 나와 행운 하면 ㅋㅋㅋ 좀득 저거 뭐야? 종이비행기인가? 아니네 답답해! 리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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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뮤드는 개미zeich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총이 맞았 지금 хл리 backwards 근데 중앙은 살려주지 않고 그냥 가는거야 응 나쁜 샤키 엔딩은 똑같네 엔딩은 똑같을거야 그럼 그리고 제가 anytime jee수를 위해서는 inktose 에서 이슈성입니다 사장님의 수호가 40 40 40 40 40 40 41 40 40 40 41 41 41 왜 이렇게 두근데이... 근데 웃기는게 일부 배우들 보면은 얘네 직원이다 EA 직원 개발팀 직원이야? 어 그 다음에 촬영장소도 그 EA 주변이야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건 아닌데 상관은 없지 뭐 얼굴 도장 찍었네 네 게임 다했습니다 나갑시다 아 재밌게 했어요 커맨드 앤 컨커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이 근데 제 취향에는 안맞아요 왜냐면은 그.. 일단 일단 인구수가 너무 적었어 캠페인이 그것땐 못먹었어 이 게임 처음에 나왔을때 나는 막 뽑고 막 그냥 쓸어버리는걸 좋아하는데 인구수가 한 80정도만 됐어도 재밌게 했을거 같은데 이게 50, 35 와 너무하네 이게 그 전판 있잖아 이거 전 그 3편 있지 어 거기 인구수 제한이 아예 없어 많이 뽑고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겠네 아니 그만만큼 서로 양쪽 진영 다 물량 물량 벌로 하니까 아 진짜? 어 자원은 한정되어있는데 미네략 미네략하듯이 미네략하는거거든 아 그러다보니까 자원은 한정되어있는데 양쪽 진영 다 그냥 엄청나게 물량 벌로 덤비는거 서로 음 나중에 자원은 누가 더 많이 먹었냐야 그렇구만 음 근데 최소한 저기 쟤네 누구냐 그 그 저 뭐냐 스크레인이 그니까 외계인인 스크레인이랑 음 그담에 노드는 최소한 타이베리엄 그 자원을 그 양을 늘릴수가 있어 어 근데 그 반대로 GDI는 그걸 줄이는 형이야 자원을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싸우다보면 GDI가 불리해 후반에는 쎄도 음 후반 갈수록 그리고 타이베리엄 그 자원 그거를 그 그 견제를 못하면은 응 GDI가 밀려 항상 음 그 대신에 GDI는 이제 멋있지 유닛들이 흫흫흫흫흫 인류 문명의 무기들은 항상 멋있어 스크린은 저거야 스크린같은 경우는 공중 공중? 응 공중이 두렵게 쎄 퐁퐁퐁퐁퐁퐁퐁 하고서는 싹쓸고가 이 집잖아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두번은 안을 게임이다 두번은 하지않을 게임이야 자 차라리 난 슈프린 커맨더가 난거 같다 어 스크린이 났어 더 커뮤니커크는 3편이 나야 3편이 자 그럼 뭔게임을 할까? 오앤머, 더 포레스트 아니면 레인보우6 다 터치돼있어 나도 터치돼있어 지금 그럼 레인보우6가? 레인보우 아웃브레이크 몇판 해보고 봄 밑에 들어가? 그래요? 어 날 아주 그냥 말라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밤새니까 나는 밤새니까